2021년 9월 13일 오후 3시 50분 중국기상청 발표내용입니다. 중국기상청의 3시 50분 발표내용에 따르면 14호 태풍천투로 인하여 중국 북부 저장성은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. 현재 린보, 지샨 지액싱, 쇼싱 찬무 마운틴, 위탱조 베이 등의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찬무 마운틴, 사이밍 마운틴 및 기타 산악지역은 폭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. 5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중국기상기자는 왜 갑자기 중국 저장성이 위험에 놓여있냐고 물었고 이제 중국 저장성,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천투가 저장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14호 태풍천투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현재 시속 약 25km로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곧 저장성에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중국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을 보면 중국 저장성에 곧 14호 태풍천투가 강타할 것이고 3일에서 4일 정도 폭우가 지속되어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. 현재 중국 저장성 기상청은 12일 18시 30분에 태풍 비상대응을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1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. 중국 기자는 원래 14호 태풍천투의 방향은 복권성과 광동성이었는데 왜 14호 태풍천투가 갑자기 중국 저장성을 강타하느냐고 질문하였고 중국 기상청 류한화 수석국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. 14호 태풍천투의 경로의 변화는 주로 아열대 고기압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강한 아열대 고기압은 열대 저기압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아열대 고기압의 약화는 결국 열대성 저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면서 이 기간 동안 아열대 고기압은 많이 동쪽으로 후퇴하여 열대성 저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점차 북쪽인 우리 중국 저장성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